논어 마음학 강설 제216강입니다. 제16권 개시 4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익자사무 더해주는 새친구 보겠습니다. 개시 4장입니다. 공자왈 익자사무요 손자사무니 우직하며 우양하며 우다문이면 이기요 우편벽하며 우선유하며 우편령이면 선우이니라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익자 더할 익자지요. 더해주는 더해주는 것 새친구가 있고 손자 손해나는 친구 3명이 있다. 더해주는 익하는 친구 3명이 있고 또 더는 손해나는 친구 3명이 있다. 친구가 우직 정직하고 친구가 량 어질양자지요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 또 친구가 다문 많이 들은게 있는 친구면 익 더할 것이고 우편벽 치우칠편 치우칠벽 치우치 친구가 치우치어 있으면 또 친구가 선유 잘 선자입니다. 잘 유 굽고 편벽 말재주 있을편 말재주 부르는 영 우편령 말재주를 부르는 친구 있으면 손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 친구 가운데 익자가 있고 손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이제 그 처세설로 봐서 우직하고 우 량하고 우다문하는 친구는 익 더함이 있으니까 좋게 사귀고 편벽되고 선유하고 편령된 친구는 손해나니까 멀리해라. 라는 처세술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익자와 손자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이게 아니라 풍래익계의 익이고 손깨는 산택손깨지요. 즉 41번째, 42번째 손익계지요. 그게 한궁입니다. 더할 익자와 덜손자. 풍래익계하고 산택손깨를 보면 먼저 손은 소나 익상입니다. 아래를 덜어내고 위를 더한다. 형의하의 욕심을 덜어내고 형의상에 하늘의 마음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상이라 그 진리가 형의상을 행하는 것이니 손익여호 덜고 더하고 가득차고 비우는 것이 여시행이다. 무엇을 손깨를 비워야 되냐면 손은 군자 이하야 징분지력하느니라. 그 분한 성래는 마음을 징계하고 욕망을 욕심을 막는 징분지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다. 보시고요. 풍래익원 손상익하입니다. 형의상의 마음을 들어서 형의아의 아래로 더해준다.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을 들어서 인간의 마음에 더해준다. 그러니까 민렬무강이라 백성들의 기쁨이 한계가 없다. 경계가 없고 자상하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준다. 기도강 대강이라 그 도가 크게 빛나는 것이니.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이 천시지생입니다. 하늘이 베푸니 땅이 낳는다. 생한다. 그러니까 하늘은 천시 은택을 베풀고 땅에서 그 은택이 나오게 된다. 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군자는 견선적 천하고 육아적 개하느니라. 선을 보면 천 옮기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니라. 선 진리를 보고선 그것을 실천하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과 천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역에서는 견선적 천하고 육아적 개의 천선 개가 합니다. 이 선을 먼저 옮겨가서 그 다음에 허물을 고친다라는 순서가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손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건 그릇이기도 그릇명자 위에 물숫자잖아요. 내 마음 그릇 위에 하늘에 물이 넘치는 거죠. 하늘에 은택이 더해지는 천시지생하는 자상하하하는 그런 이치라면 손개는 내 마음에서 욕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직하며 우량하며 우다문이면 이기다. 이 말은 바로 내 마음의 생각이 뜻이 사유가 정직하고 또 량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행동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다음은 들은 것이 많다. 귀자 이청천시지요. 하늘의 말씀 성인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다? 익혀진다는 거죠. 하늘의 은택이 되어지고. 만약에 내 사유 생각이 편벽 치우친다. 이 편벽되다 치우치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간념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념적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죠. 공산주의 같은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면 편벽된 사유가 치우칠 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선유 잘 굶는다. 잘 부드럽다 이런 건데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는 박쥐 같은 아부를 잘한다. 이런 행동을 선유를 한다. 그 다음에 편령 말재주를 부린다. 쉽게 말하면 입대한 사람인 거죠. 구라만 살아서 짓거리는 이런 게 편령인데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설,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편벽된 생각, 선유하는 행동, 편령하는 말은 손, 덜어내고 내 마음에서 정직하고 어질고 다문화하는 것은 뭐다? 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노노의 익자사무요, 손자사무다를 자기 마음 공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친구가 정직한지 편벽된지 또 친구가 어질고 신실한지 선유하는지 친구가 성인의 말씀 담문했는지 들은 게 많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손익이란 건 원래 드러내는 것과 다른 것은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것을 하면 하늘의 이치가 되어지고 또 내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